칸 또 데빌지 네 들어가세요 cpu님 아 어어 쩔어 c 내가 문 대통령님을 왜 만나요 이사람아 내가 만날 이유라도 있습니까 없어요 전혀 없어요 허허허허 으흐흐흐흐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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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금이랑 적금이랑 생긴 병을 다행히 적금이랑 잡아야하는데 적금과 성격이 적금을 억지로 적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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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이거 아 통발 쩐다 누굽니까 아 당신이 놀리고 있잖아 누구야 와 초풍 존나 멋지네 아 나락실이 날한다 떨어졌어 떨어졌어 아 나락실이 날한다 아 짠발 아 디스를 못하네 진짜 존나 억울하네 진짜 아 아 자 자 아 아 뭐 아 아 아아 디스 가기 왜 이렇게 어렵냐 아직 멀어서 아직 그래도 플러스죠 당연히 차분하게 제대로 해야 되니까 4 3 3 3 4 스펀어줘 무한 루프 어 왜 안 맞냐 아 아 아 나의 나락이 아 실제로 토랍이네 그냥 호밍기를 써야되겠다 이런거 안 써갑니다 파워 크라스 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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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사하고 잽하자 아 모르겠네 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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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5 5 오호우우우우우우워오오오오 구 mas Allies 더블오프 1타 맞은거 같지 않았습니까? 순간 레이지가 됐다가 다시 가드가 된거 같은데 렉인가? 마지막에 한 대 맞은거 같았는데 어 방금 저도 이상해서 방금 빨간색 레이지가 됐던거 같던데 어이 뭐야 호버 들어가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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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랑 나갔는데 씨 어이 뭐야 이거 게이들 이 판판 이기면 승납 뜰거 같던데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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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랑 확실히 나란다 아아아음 아아 아아 어 아 쉽지 않나 쉽지 않나 아이 뭐 어픔 아냐 아 아 아 아 c 디스 가기 어렵네 디스 가기가 너무 어려운데 야 사자가 뭔지를 얘기해줘야지 아 이건 맞다 커맨드를 얘기해줘요 와 뭔지 때려버리네 6분은 내가 아는데 B 대각선 오른손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 다 맺지 오케오케 오케 오케오케 아 못 이기겠네 카자 너무 어렵다 이거 행 왼발 그 다음에 6부 그 다음에 대시잽 그 다음에 요거 그 다음에 뻥발이란 말인가 들어가세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우이 뭐야 육사 육사가 뭐지 아우 반가워요 세스게님 아우 반가워요 아우 반가워요 그건 육보겠죠? 이거 얘기하고 이거 말하는 거야 이거 육보잖아요 같이 넘어가요 흐허허허허허 시 난 육사는 처음 들어봐오네 육분만 들어봐 아아 개망 아이씨 어 와아...이걸 막다니 와아...이걸 막다니 107나면 저걸로 잡아야 되겠다 그니까 지금 내가 데뷔...아...카즈야를 잘 못하잖아요 카즈야를 잘 못하잖아요 카즈야를 기본...어... 그...그거...뭐라야 되노 공략이 원래 시계를 돌잖아요 그래가지고 시계를 잡는걸 몰랐는데 테세를 한번 잡아버리네 그니까 나락꽁 다음에 테세를 쓰는게 나을거 같애요 나락꽁 다음에 테세를 써야되겠다 나락꽁 다음에 테세를 써야되겠다 그러면 이제 봉인되겠지 3 4 4 4 5 5 5 5 5 5 5 6 5 5 5 나락실이 나란다 쉽지않아 쉽지않아 아 개망 야 뭐야 이건 또 태세 아 뭐야 이 버그는 또 있어 아 아 이걸 또 같이 맞네 아 속상하게 아 뭐야 이거 아 아 아 아 쉽지않은데 X362님 안녕하세요 야 디스찍기 너무 어렵다 야 이거 또 짤려 아 아 개망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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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락치리 나란다 아재 행융발 나올 때 됐어요 됐나 그냥 잽이 안맞는데 이런거 연습하고 해야지 안맞잖아 잽이 아이씨 초풍했는데 초풍했는데 어어어어 조래야 어이 맞은 줄 알았네 이걸 또 띠용이 힝 이걸 또 띠용이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대점을 피해버렸어 어 국대 어 초고수 국대 양동구님 어서오세요 초고수 국대 양동구님 나를 확실히 나란다 아 이거 맞네 아 나와나 아악 뻔하지 나오지 나올 수 밖에 없지 나락실이 나란다 아... 10피 하났네 와... 10피 하났네 배려 철권이라네 뭐 내가 진건데 뭐 너 결혼 축하드립니다 결혼하시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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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팀은 카드 플레이어 아니죠 당연히 카드는 오락실 아케이드용 아... 재수 재수 아... 아... 뭐야 아... 대세 나락실이 나란다 잽으로 이게 안맞는데 잽이 안맞는데 아 크롱이 코연님 어디가요 어디가 조금만 기다려 한 10분만 기다려 이거 이기면 승난떠요 어디가 지금 누가 들어가 못간다 입고 막아라 이것만 보세요 이것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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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 컨탈쇼통 7개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이렇게 하고있는데 못간다 들어가세요 차분하게 이겨보자 아 왜 안맞냐 그래도 이겨놓으면 되죠 뭐 아 아 쩐다 아이씨 부쌌는데 아이씨 부쌌. 아이씨. 성령님 어서 와요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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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반갑습니다 성경님 야 구슬 존나많은데 구슬 몇개야? 흐흫 구슬 존나많다 6개인데 출구를 또 모았다 야 내가 승난 안뜯는데 버그 아이가 이거 아 나에서 오는 승난입니다 와 승난 존나 안뜯네 이씨 안되네 행운이 말했는데 개망했잖아 롱스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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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이브 어 아 아아이 뭐야 이거 아아 어허 존나 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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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락 어이 망했네 오오오 오오 멈췄다 오오호호호호호 어 나 덮치기 때문에 끝난줄 알았는데 이야 야 이탈이 왜 나가냐 난 덮치기 나갈줄 알았는데 아 끝까지 앉아있다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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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끝났어 아우 존나 잘하세요 아 내가 카즈야도 그래도 선전하고 있다 이 정도로 아 아 뭐야 레버 한사면 당연히 그냥 손 키보드로 해야죠 근데 키보드를 초코를 못하죠 할 수 있는데 제대로 못하겠다고 결국에는 이제 조이스틱이 필요하긴 하죠 내가 레버 사야죠 어 킹오파은 뭐 어느정도로 뭐 근데 알다시피 초코를 중립이란게 있기 때문에 키보드로 모든걸 마스터하기 힘들죠 아우 짠발 쩐다 아우 짠발 쩐다 아우 짠발 쩐다 아우 최선을 피하는 아 아 씨 개맘 자 여러분 11시입니다 추천 안 눌러주신 분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추천 눌러주세요 아 디스 가기 존나 힘드네 진짜 이야 카즈야마 지금 2시간째 되죠 아 씨 나락 쉽지 않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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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가 개망했고 파이브는 약간 회복하는 시점 어찌보면 여러분 아직 포가 개망했잖아요 파이브에서 어느정도 회복을 했어요 인기 이끌고 파이브도 망했으면 철권은 역사의 대안길로 사라질 수도 있었죠 근데 파이브에서 그래도 성공해서 철권을 살리려 놨죠 하라다가 파이브에서 계속 파이브에서 계속 아 시계를 피해버리네 아 나나 쩌나 아 개만 아 아 아 아 아 아 가 아 아 아 아 대급 점수를 얼마나 얘기기래 승난도 안뜨고 강등도 안뜨고 오호 아 나랑맞고 사망할 뻔 했네 벤큐 아래가 어살펴져 아하 어우 저평맞냐 아 아 아 쉽지 않다 내일 혹시 휴방해야 되나 아 불안한데 내일 하루면 뭐 또 안전해지지 않을까 내일 휴방해야 되나 내일 뉴스에 뭐 바이러스 때문에 뭐 낡잖아 지금 아 램서웨어하고 mbc 핸섬하고 친군가 아 야 나락광이 왜 나가냐 거기서 아 나 미치겠네 아 와 사망 커키 기능 데뷔진 아니고 딴거였으면 커키 맞고 사망이다 진짜 야 나락광이 거기서 왜 나가냐 엠비스 랜섬 엠비스 랜섬 엠비스 랜섬해요 야 구수 계속 쌓이는데 자 여러분 추천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추천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7개 모으면 아이템 줘요 특수 아이템 매달 밖에요 아 특수 아이템 그냥 이거가지고 건탈전이란게 뜨면 그… 그 게임에서 승리하면 건탈전 구수를 줘요 나 드래곤볼이야 드래곤볼 일곱개의 드래곤볼을 모으면 돼요 오우 마시... 아 레이즈가 아니네 오우 좋아요 가디언즈2 젠틀한 성련이 가디언즈2를 보고 왔는데 죄송한데 또 혼자 본거는 뭐 에얼리언도 리메이크 해갖고 하는거 같은데 아 맞다 지금 젠틀한 성련님 여자친구가 있다고 한거 같은데 저번에 아 시리즈가 이어짓다 이거 그 이번에 나온 에얼리어 리메이크 아닙니까 그냥 리메이크 에얼리어 1 이런것처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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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찌보면 그냥 내가 같이 아지않은 그냥 에얼리언 제로네 그냥 맞죠 약간 그런느낌 에얼리언 제로 큐브 제로처럼 큐브 제로처럼 에얼리언 제로 에얼리언 제로때에 처음부터 1을 만들었는데 아 흥행을 더해야되겠다 새로 만든거고 맞죠 옛날 큐브 제로 처럼 스타워즈는 원래 처음부터 그랬잖아 프로메테우스가 에얼리언 마이너스1이네 빠빠빠빠 마이너스2는 그가이가 이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그거야 빠빠빠빠빠빠빠빠를 꿈빱구궁 붕푸꿍 젠틀한 송뇨님이요 여자친구 맛있는거 사준다고 나 그랬고만 행복한 시간 되십쇼 맨날 여자친구 구하고 싶다고 맨날 노래를 불렀었는데 드디어 다시 사기셨네 이지투 디제이 마이너스 원 모릅니다 엠성림은 딕전 아이 서운하네 차분하게 오케이두 양동건님 결혼하죠 양동건 여친님하고 야 이거 뭐야 이거 축하드립니다 correr 풀스 사고 같이 총권 하시겠네 삐엥 흠 폰 어 앟 아 카즈아는 너무 힘들다 와우 어이 와 안맞냐 파워클라스 아 개많어 어 나락실이 날한다 풀스포는 싸지 않을까봐 중고도 많을 것 같은데 지금 프로때문에 중고도 많을 것 같은데 어 개많어 د 오케이듬 오케이듬 야 필수 못 피 사네 그럼 풀스포 이런걸 어디서 사야되냐 지마켓에서 사면되나 나도 풀스포 살까 프로 한 10년 10년 할부 안되나 중고나라 사기가 많다던데 풀스포 한 6개월 할부로 살까 고민중에요 돈이 없어갖고 일시분 안되고 그러면 콘솔 콘솔촬권을 살면 그게 cd로 오는겁니까 아니면 스팀같이 계정으로 하는겁니까 시디? 그러면 그것도 접속할때 계정이 나오겠네 계정 그러니까 cd 한개로 이사람 저사람 돌려줄수 없잖아요 아 cd 키가 있겠네 스타처럼 내가 콘솔을 해본적이 없어갖고 스타처럼 cd 키가 있겠네 아니다 cd 키도 돌렸으면 되잖아 그냥 계정인가? 아 오버처럼 계정 마스터 서비스 그러면 마스터 서비스면 집에서 아빠 오는 아 본인이랑 뭐 남동생 이렇게 두 명이 가능하다는 얘긴가요 집에서 계정이 두개 그냥 스팀이 나올까? 아 아 아 아 아 아 4. 싸움 와 이게 와 이걸 막아지나 와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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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발악 안하네 난 아무것도 안샀는데 아직 나중에 발매되면 사도 되잖아요 그리고 나는 또 그거 콘솔이 나와도 일단 아케이드를 주려고 할겁니다 이 시간에는 아케이드 할거야 나중에 남는 집에 가서 콘솔을 한다던가 쟤 한 3시간 다 돼갈걸 아아 디스찍을 하다가 뭐 하는사람마다 일단 1시간 반이야 기분이 왜 안맞냐 아이씨 아 괜히 오늘 디스 미션 한번 깨보려다가 그래도 카즈야 스킬이 좀 많이 늘어난거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안정된 카즈야를 느끼지 않습니까 예 아니군요 예 죄송합니다 예 전혀 안정하지 못했네요 허 들키 실패 역시 나는 잘한다 하면 안된다 아니 뭐야 아아 이게 나가냐면 이 비치 아아 오케이 아히헤헤헤헤헤헤헤헤헤 라운드 3 파이트 wal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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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잉 그 닥터님 후회중입니까? 그걸 나한테 빌려주면 후회 안합니다 에마제님 방송에 열심히 쓰십쇼 이러면 후회 안하지 아 뭐야 뻥가 아 이거 뭐야 이거 아이씨 끝나지가 않네 웬만하면 내가 어 딴거 알겠는데 이건 자존심 싸움이다 진짜 나이가 아무리 카즈야 못하지만 이건 자존심 싸움이다 물론 설 수 없는 한판 승부다 진짜 이기고 만다 이기고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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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코어 몰라요 한전판을 하면 뭐 피규어 죽고라나 아우 개망 아우 참만 참만 기사킥 짠다 아우 둘다 참만 아우 이 뭐야 그렇지 아우 허친거 봤다 아우 야 씨 카즈야 지금 오늘 3시간째 하고 있다 아우 나 가장 미치겠다 자 추천 한번 눌러주세요 아우 아우 쩔어 아우 아우 이게 나 아우 쩔어 쩔어 아우 뭐야 야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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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아 이걸 똑같네 어이! 야아! 나 카자이네보툼이C 너무 오래된다 이거 중립으로 안들어오더니 아아 마신껏 중립이 안들어오네 아 흘렸네 아깝다 오우야 아아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언제 끝날까요 이거 어? 아이씨 나락쳤다 아우 이거 들게 되죠 이걸로 아.. 쉽잖아 아야 아야 아하 콘더러님 안녕하세요 파셋축 파셋축예라 나 태세 얘기하는 줄 알았어 스크irm 스크림 overwhelmingly 스크림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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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어어어어익 또떠또 lee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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윽 아아이 또 또 또 또 다음 싸움 아이씨 아 왜 안맞아 아잇 뭐야 아잇 뭐야 그건 아케이드도 패치되겠죠 아케이드도 발매될 때 아케이드도 패치되겠죠 당연한거 아닙니까 사장동 사장동 감사합니다 사장돈을 왜갚아요 감사합니다 첸트라 성경님 사장돈 사장돈 아 3배 어이 뭐 좋은데 쓰 어디 쓰시길래 큰 돌 그거 뭐 개인사니까 뭐지 쓸 데가 있었겠죠 아 아 아 아 아 아 야 이거 언제 끝나냐 아 아 그래서 내 카즈야 실력 많이 늘어난거 같아요 이분 아니면 내 디스 올라갈거 같아 이분 아니면 디스 올라갈거 같아 아 이분 아니면 디스 올라갈거 같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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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안맞냐 아 좋아요 개그 볼일어 어 이제 컨솔 나왔는데 컨솔 하면 집에서 하시기 최고죠 오락시 와서 돈쓰는것뻐라 전 세계지 않을까요 끝까지 앉아있다 어허허허 빨리 아무나 한명 뜨라 아 좀 안된다 이거 점수 없는거 아닙니까 이거 내가 이기도 내가 지도 아무나 한명 뜨라 와 나 진짜 카즈야데이가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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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살았어요 살았겠지 어 그래 좋아 기회는 있다 아씨 존나 아무것도 없어요 일단 내가 6월 1일에 생각한거는 아케이드와 스팀으로 방송할 것 같아요 아 이거 뭐야 아이아이씨 아 이제 뜨겠지 이제 뜨겠지 어우 차 이게 낫다 그래서 강등이 난다 야 이거 내가 볼때 나는 분명히 디스 점수인데 디스가 안뜨는 현상 같은데 그런거 같아요 디스가 떠야되는데 안뜨고 그냥 점수만 ㅈㄴ 쌓인거 같아요 얘는 철권이 어서오세요 여러분 그런거 같지 않아요 저 강등당하고도 벌써 강등당했어야 되는데 점수만 ㅈㄴ 쌓였다니까 반갑습니다 양측 개미 반갑습니다 양측 개미 하여 뭐든지 뭐든지 서울이지 부산은 없지 야 안짤래요 아 드디어 졌다 아 딴거 아니야